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말 시아버지 퇴직하시고 개인택시 하실 예정인데 그러면 월급이 너무 줄어 저희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 살고 계신 집이 매입 당시 3억에 대출 2억 기구 산 거였고 현재 시세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아. 지금 집 팔고 다른 데 가면 손해인 것 같고 대출도 안 된다면서 지금 아파트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대출 끼고 샀지만 그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계셨다며 대출금이 2억 남아 있어서 시누이 30, 시아주버님 40, 그리고 저희가 30씩 보태서 매달 100만 원씩이면 아파트 대출금은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고 시아버지는 택시 하시고 시어머니는 식당 일이나 아이 봐주는 일 시작하시면 본인들 생활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 아파트 시세도 몰랐고 대출이 있는지도 전혀 말씀 없으셨어요.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가난해서 자식들 도움 없이 못 사시는 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얘기 듣고 저는 못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몇 십억이라 꿈도 못 꾸고 열심히 돈 모아서 신혼특공 청약 신청해서 된다 한들 나비팔 계약금조차 없어서 저희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시부모님 30만 원씩 대출금 상환하는 거는 어렵다고 하니 남편한테만 얘기해서 돈을 받으면 나중에 저희 사이에 문제가 될까 봐 미리 저한테도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면서 본인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돈 안 받고 알아서 해결하시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집 팔고 대출금 없이 지내실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대출금 상환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아파트 사놓으시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는 거 보면 병원비 보험비는 잘 준비해 두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도움 주신 거 없으시니 저희가 저희 힘으로 기반 잡을 수 있게 알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예의가 없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자식 3명 키우느라 노후 준비 못한 부모를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든다면서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됐다고 자기 무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셨고 저는 이사 가신다고 하시면 아파트 같이 찾아봐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랑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끊었습니다. 수입도 넉넉치 않은 신혼 부부한테 매달 30씩 대출 상환금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 드리려 하는 제가 매정한 건가요? 이제부터 돈 모으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도 사고 싶고 향후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많은 걸 아끼고 참고 살아야 하는데 명절 생신 어버이날 정도만 챙겨도 나갈 돈이 꽤 되고 추후에 가전제품 바꾸신다라든지 코로나 끝나면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 하면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빠듯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직급이 올라가서 급여가 늘었을 때면 저희에게도 부담이 안 되겠지만 현재 저희 월급으로는 시부모님 도와주다간 저희도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듣고 나니 제가 그렇게 못된 건지 매달 30만 원씩 도와주면 알아서 생활하시겠다는데 제가 못된 건지 생각이 드네요. 제 가치관으로는 집 팔고 남은 2억 5천으로 금액 만든 아파트로 이사가셔서 살고 하실 수 있는 일로 생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자식들이 넉넉하지도 않고 기반도 못 잡았는데 시부모님 집 대출금을 상환해드려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어? 부모님이 돈이 그렇게 없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한테 워낙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마 시어머님한테 그 얘기 들으면 우리도 어렵다 이런 얘기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일할 생각 1도 없어요. 식당 일이라고요? 허기나 하겠어요. 빚이 2억이나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진작하고 있겠죠. 아마 자식들한테 100만 원 받기 시작하면 차일피일 일 알아보지도 않을걸요? 그러다가 버럭하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안 봐도 그럴 사람들이네요. 승희가 거절했으니 아들한테 전화해서 네가 며느리 몰래 보태라 하실 거예요. 절대 승희 몰래 남편이 시댁에 돈 들이는 일 없게 단돌이 잘 하셔야겠어요. 능력 안 되면 집 팔고 싼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꼬장 부리면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거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가던 말던 가전을 바꾸던 말던 뭐하러 신경 쓰시나요? 알아서 해야죠. 30만 원도 못 드리냐는 분들 들어보세요. 시댁에 30만 원 드리면 친정은 아무것도 안 드리나요? 그것도 우리 부모 무시하는 일이니 똑같이 30씩 준다면 60 여기에 시댁 친정 생신 어버이날 명절 등등 무슨 날이면 또 식사에 선물해 용돈 나가고 어디 임플란트라도 해야지 하시면 또 자식들 돈 삼삼호 모아서 하실 텐데 이거 다 챙기다가 내 미래는 어떻게 챙기나요? 진짜 시아버지 최소 택시 200 잡고 시어머니 식당이나 아이 보는 일 200 잡으면 합의 400인데 그걸 다 쓰시겠대요? 100갚고 저축도 하겠는데요? 일이나 구하시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